입양톡, 사랑톡, 토토, 시즌2 그러면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기타 질문. 앞에서 나왔던 입양 절차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입양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앞에서도 사실은 절차할 때 이 이야기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입양 전제 위탁. 이거는 언제 가능한 건가요? 입양 전제 위탁은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에 관한 서류들이 다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입양 전제 위탁을 드리고 있고요. 입양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 직접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입양 전제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러신가요? 그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맞벌이 부부인데 왜 입양 전제 위탁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제3자한테 맡기고 양육하는 거는 이렇게 입양 전제 위탁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 시터를 이렇게 고용한다는 약속을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집에서 하는데 그 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분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머니라든지 이모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렇죠. 친족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면 입양 전제 위탁은 가능하지만. 그럼 입양 전제 위탁이 진행되는 시점은 가정법원의 서류가 접수된 이후. 대부분은 그렇죠. 이것은 다 입양 기관 전체 공통이죠? 네. 그런데 사실 입양 전제 위탁이라는 건 지금 현행법에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양 부모님들이 아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정법원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몇 개월이 걸리니까 내 아이인데 아이가 잘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러니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양 과정은 되지 않았지만 법원에 이미 부모도 이제 자격 조건을 1차적으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입양 대상이 분명하고. 그래서 입양 대상인 아이와 부모가 예비 입양 부모가 일단 결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애착관계를 우선 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애착관계를 맺으라고 미리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리스크가 1년에 3건. 그렇죠? 이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양 전제 위탁을 하면서 입양 부모한테도 충분히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몇 개월 동안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자라다가 기각이 되고 더 이상 항구할 마음이 없으신 때는 아이가 이제 입양 기간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입양 전제 위탁을 하면서 자기가 잘 상담을 하고 또 방문도 하면서 아이의 양육도 어떻게 하는지 다 스킬도 알려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입양 전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한테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책임은 입양 기간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입양 기간은 안 하고 싶은. 그래서 참고로 이게 입양 전제 위탁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른 나라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준대요. 입양 전제 위탁을 안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위탁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가정에다가 아이를 양육을 가정 위탁으로 하고 대신에 이 부모가 자주 가는 거죠. 예비 입양 부모가 재판 중인 부모가 자주 가서 자주 이렇게 아이를 하고 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대신에 절대로 이렇게 미리 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좀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물론 대다수의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아이도 또 한 번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모든 법원에서도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최종의 뭐랄까 최종 판결 땅땅땅 나기 그 직전 단계까지 오면은 그때 사실 그것도 불안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국 인용이 되면 심판 정본을 친생부모하고 이병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친생부모도 이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기거든요. 바꿀 수 있는 시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면 나 이병 안 보내겠어요. 그러면 어느 손을 들어줄까요? 친생부모가 원가정 손을 들어준 정본이에요. 이게 무슨 정본? 심판 정본이 가서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친부모한테 그게 갔는데 친생부모한테 낳은 엄마가 생각할 때 이거 다시 내가 애 키울래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그럴 수 있네요.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큰 충격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친생부모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못 키울 수 있어가 아니고 원가정에서 키워야 된다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친생부모 손을 들어주고 또 그거를 북지부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아이가 그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입양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양 후에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복지? 복지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입양수당, 입양양육수당 지금 주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18세 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게 있고요. 지금 18세까지인가요? 네. 올해 18세로 됐습니다. 매해 늘려서 한다 그러더니 그러면 입양을 하고 확정이 다 돼서 친양자 입양 신고가 끝나고 난다면 입양 사실 확인서라는 거가 발급이 돼요.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지만 이런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죠? 안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계세요. 나라가 주는 거니까 또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줍니다. 의료급여 혜택. 그런데 이제 지금 의료보험이 너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이렇게 크게 평상시에는 받지 못하는데 아동이 이제 위중한 병에 걸렸을 적에는 이제 이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의료급여 일종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큰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 이후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 아동을 입양했을 적에 장애 수당을 또 주고 있고요. 참고로 의료급여 일종은 우리나라의 제도상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급여를 또 입양 부모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기로 했을 때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아예 아이와 의료보험을 분리를 해가지고 아이 이름으로 일급이 가게 하고 나는 그냥 일반 직장이든 지역이든 이 급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미리 사전에 내가 돈을 다 내요. 돈을 다 내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일종 의료급여 대상자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걸 신청해가지고 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부터인데 입양 부모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게 원래 바우처로 있지? 바우처 20만 원씩 지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부모 심리검사 비용을 25만 원인가? 지원한다고요. 그럼 모든 입양 가정 대상으로? 그렇죠. 입양하면. 지금 사후관리 1년 기간에 있는 경우를 사후관리 1년 기간에 있는 그러니까 사후관리기도 지금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일단 어쨌든 뭐 하던가 그런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연간 260만 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요. 사후관리 기간에? 아니요. 그거는 사후관리 기간은 아니고 그냥 모든 입양가족한테 의료비 26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1년에? 1년에. 연간. 아이에게만. 네. 그렇죠. 아이에게만. 아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의료비에는 상담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나 이런 비용도 포함됩니까? 심리 비용으로는 15만 원인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비에는 심리나 상담 비용은 포함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애가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비용도 아파서 치료하는 이런 경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